꿀, 동화 속에서 방금 나온 주인공 같은 깜찍발랄한 CF의 요정, 장나라의 숨겨진 표정을 찾아봅니다. 지난 금요일 장나라씨의 CF 촬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명랑 소녀 장나라씨의 의상이 참 독특한데요. 오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료 CF 촬영이라고 하네요. 역시 장나라씨의 표정 연기 너무 깜찍하죠?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선진 난만한 저 표정,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창피할 때가 있어요. 이제 솔로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심심하다는 거잖아요. 외롭다는 건데, CF도 역시 혼자 찍으면 되게 심심해요.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면 프로로 변신하는 그녀, 온몸을 던져가며 자신의 개성 있는 표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였는데요. NG도 아주 귀엽게 마무리하죠? 장나라씨의 깜찍한 표정 연기에 푹 빠진 감독님. 완벽한 연기 실력이 대만족. 그녀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장나라씨만의 수천 가지 표정 연기와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었죠, 야구장에서. 지난 17일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장나라씨가 던진 시골을 이종범씨가 받아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실상 경기장 안에서는 공이 가까이 지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래도 공이 이렇게 섰을 때 딱 놀랬을 것 같은데. 예리한 제가 딱 피할... 화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저 피했어, 피했어. 장나라씨, 피하긴 했는데 조금 어설프게 피한 것 같죠? 되게 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화장품, 아주 깨끗한 그런 시품이래요. 이모와 조카 다는 기초화장품... 광고지 여러분, 한 편만이요. 잠시만! Fern sec cot. 감사합니다.